안녕하세요 승구티비입니다. 오늘은 묘수풀이 시간 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흑선 백사, 갇혀있는 백대마를 잡는 문제인데요. 후절수의 맥을 이용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기 전에 먼저 정답을 찾아보세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일감은 이곳에 이어서 이 넉점을 살리는 수입니다. 하지만 찌르고 넘었을 때 단수를 치면 이곳에 이을 수가 없죠. 여섯점이 연단수로 잡히게 됩니다. 이곳을 이으면 때려서 뒷단에도 막으면 직사공으로 백이 살았기 때문에 흑의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잇는 것도 끊으면 역시 알기 쉽게 백이 살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넉점이 잡힌 모양이 직사공이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역시 실패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선 백에게 이곳에 직사공 모양을 내주지 않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 첫수는 바로 이곳을 먹여쳐서 키워 죽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때렸을 때 이곳을 치중해서 눈 모양을 없애면 백이 이 모양에서 두 눈이 안 나게 되죠. 이 치중한수록 이곳을 먹여쳐서 파워하는 것은 때리고 단수 쳤을 때 이렇게 한찜 내서 이것은 패가 되므로 실패입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막으면 먹여쳐서 이거는 백이 잡혔죠. 이곳을 잇는 것도 밀고 들어가면 역시 백이 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곳에 한눈밖에 없으니까 이 왼쪽에서 한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냥 미는 것은 젖혀서 이것은 때려도 이어서 옥집이기 때문에 잡히죠. 그래서 백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곳을 치중하는 수가 요수입니다. 이곳을 이으면 먹여치고 때렸을 때 먹여치고 촉촉수로 얼핏 보면 이제 흙이 잡혀서 백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정답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백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흙에게 묘수가 준비되어 있죠. 자 정답은 이곳에 한눈을 만든 다음에 여길 치중 갔을 때 여기 잇는 수가 정답입니다. 먹여치면 때리고요. 먹여치면 때리고 촉촉수를 다 당해주는 것이 정답이죠. 여기서 뒤로 이렇게 잇고 들어가면 백이 여섯 점을 때리지만 신기하게도 이곳을 끊는 수가 있어서 여섯 점을 잡고도 한눈이 나지 않는 희한 모양입니다. 이래서는 백이 잡힌 모습이고 정답을 정리해보면 첫 수는 다섯 점으로 키워 죽여서 때렸을 때 치중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여기를 치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곳을 이어서 키워 죽인 후에 먹여치고 섰을 때 침착하게 뒤에서 잇는 수가 요수로 백이 잡힌 모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흑선백사 폐를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담는 문제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침착하게 수읽기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풀어보시기 전에 먼저 정답을 찾아보세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젖혀서 막았을 때 치중하는 것이 일감이죠. 부분적으로는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여서 오공도하로 잡혀있지만 여기를 때렸을 때 문제가 되죠. 있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흑이 잡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폐가 됩니다. 폐가 되면은 흑이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젖혀서 있는 것은 꼬구쳐서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정도를 줄여 볼게요. 백은 때릴 거고요.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젖히고 들었을 때 먹여치면 역시 이곳에 약점이 부각되면서 실패입니다. 이 음은 끊어서 잡히죠. 역시 폐가 됩니다. 먼저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백이 여기를 뻗어만 준다면 이어서 이건 이제 죽음의 궁도인데 역시 백은 젖히고 늘었을 때 똑같습니다. 폐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도 틀렸죠. 이것도 저것도 폐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과연 폐로 만족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답은 친착하게 이곳을 이어서 우선 나의 약점부터 돌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백에게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수죠. 백이 막는다면 그때 먹여쳐서 치중으로 역시 백이 잡힌 모습이고 여기를 호구친다면 그때 치중에서 이유면 밀고 파우해서 역시 백이 못 사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흙이 이었을 때 이 장면에서 백 모양이 바로 빈 육궁이라고 해서 여기 잡혀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잡겠다고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잡으러 가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이번 문제는 수상전 문제입니다. 중앙의 흙 넉전과 화변 백 넉전과의 수상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앙 흙의 수수는 세수 백의 수를 세수 이내로 줄여야 백을 잡고 흙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같이 풀어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네. 묘수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끊어서 두는 것은 실패. 이었을 때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이 백이 세수이기 때문에 먼저 중앙을 조이면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단수치는 건 어떨까요? 백이 이어준다면 단수치고 막아서 이것은 백이 두수이기 때문에 흙이 한수 빠른 장면입니다. 하지만 백은 여기를 안 잇고 왼쪽으로 잇는 수가 있죠? 여기 잇는 순간 이 백은 내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흙이 한수 부족입니다. 자, 이것도 안되고요. 이것을 그냥 막아볼게요.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대응하지 않고 바깥쪽을 이렇게 조이는 것이 좋은 수여서 흙이 수상점 부족입니다. 어느 쪽을 끊더라도 백이 이유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역시 흙이 한수 부족이죠. 자, 이거 막는 수도 안되고요. 자,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여기를 끊고 이겼을 때 단수치고 뒤에서 잇는 수가 백을 세수 이내로 줄이는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앙을 조이면 단수를 쳐서 바로 연단수에 걸려서 백이 잡히게 되죠.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칸 띄는 수가 묘수입니다. 그냥 막으면 역시 여기를 둬서 이곳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잡히죠. 한칸을 띄면 이곳을 조이더라도 단수 쳐서 연단수로 백이 안됩니다. 자, 백은 이곳에 밀어서 한번 비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으면 역시 중앙을 둬서 4층으로 흙이 잡히죠. 자, 밀었을 때는 이곳을 느는 수가 좋은 수고요. 흙이 넣었을 때 계속 늘어서 이게 신기하게도 백의 수가 늘지 않습니다. 중앙을 조이면 역시 단수 쳐서 연단수로 백이 잡히게 되고 이곳에 있는 것도 역시 백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 찝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이곳을 이어서 어느 쪽도 흙이 한수 부족으로 아, 백의 한수 부족으로 백이 잡혔죠. 자, 정답을 정리해보면 이곳을 끊고요. 이었을 때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수를 줄이는 요령으로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즈풋 좋아요 Christ is julie 하ór 고맙습니다. falta